뭘 좋아? 내다리라 마 까불지마 공부하세요 너 timer & Öyle 네 요즘 활동 중이신 걸그룹분들의 노래 제목을 엮어봤는데요 대화가 되네요 네 너무 재밌는데요 이번에 이중애 2팁이 나옵니다 네 까불지마 투아이즈와 내다리를 봐 달샤벳을 believes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전에 먼저 방탄소년단이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노모어드림이 아니라 다른 노래를 준비했다는데 제목이 어려워요. 엠버씨가 한번 읽어주세요. We are bulletproof part 2